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어머 저거 봐봐 아 웃겨 제가 있잖아요 원숭이 사원에 왔어요 여기가 지금 달리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아까도 방금전에 원숭이가 지나가는데 진짜 원숭이 되게 무서워요 왠지 이렇게 하면 원숭이 사원으로 지금 제가 덮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주시면 여기 되게 이쁘다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 동영상이었어 원숭이랑 그냥 밟으면 안돼 그냥 밟으면 안돼 아 여기서 모르고 밟으면 응 모르고 밟으면 바로 도망가야 돼 그래 원숭이 엄청 빨라 여기 봐봐요 원숭이 수영한대요 여러분 저희도 원숭 수영하는 거예요 저거 다 원숭이예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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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떨어졌어 응 아 죄송해요 원숭 원숭 벌레 벌레 때문에요 벌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원숭이 군데군데 찍어서 합쳐 하늘이 서봐 찍어줄게 이따가 또 올게 원숭아 보여요 너 뭐하냐 저거 돌 갖고 있는데 오준아 여기 카메라 찍는 사람한테 던져봐 아 뭐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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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